여러분의 そ mustard 망했다. 빵포 됐어. 멍포 됐다. 난, 나한테 화내는 거 아니지? 그럴까? 아님, 탑도 좋은데. 나 정글 탑으로 가야겠다. 반만에 피오라도 좋긴 한데. 내가 상대하고 앉아서 티무니를 왔나? 나도 요새 티무니 좀 안 좋아. 진정해. 노래 항상 그렇잖아. 너도 알잖아. 나 탑 가야겠다. 요즘도 피오라 괜찮나요? 오랜만에 피오라를 해야겠군. 좋아 우린 탑 정글이군. 어 뭐야? 람머스? 상대는 아 요네네. 아 요네. 요네. 요네 빡센가? 요네 어떤지 모르겠는데. 와 피오라 진짜 오랜만에 한다. 요네다. 그렇지만 난 정글이 난 두고 오지. 정글이 걔 와주겠지? 피오라 할 거야. 안 때려 임마. 표식 초기화하러 가는 거 봐라. 착취! 아 오랜만에 뜯는 이 착취의 질감. 착취! 착취! 역시 탑이 재밌어. 착취! 오호 이놈아 아주 뻔하지. 넌 내가 회오리를 응수로 막을 거라 생각했지. 하지만 난 응수로 너의 표식을 터뜨린 다음에 니가 그쪽으로 갈 것을 예상해서 옆으로 피한 다음에 아무튼 그렇게 했다. 착취! 까비. 혹시 애니 대사인가요? 착취! 아 착취 못했어. 대상에. 마오카이 이거 어디 있을까? 착취! 저거 어디 있을까? 마오카이 이거. 어머! 깜짝어. 조금 당겨지긴 하는데 한번 해보자. 오 음 너무 좋은데요? 아 아깝다 아까비 전력 나이스 마나 충분해서 할만할게 오 좋은데요? 슬로우 넣어줌 아까비 불 빠짐 아 왜이렇게 빨리 풀려 도마리 도마리 너무 빨리 풀리는거 아니야? 이번해야말로? 오우 나이스 개빡셌다 굿 황갱당해가지고 개빡치긴 할듯 신발은 탑을 빨리 밀어버리고 카이사가 너무 잘 크는데? 괜찮은건가? 우와 이걸어떻게 이건 괜찮은거냐 아래? 아따매 저걸어떻게하냐 이미 망했네 하하하하 음 괜찮은거임? 괜찮네 전라인 망했네 진짜로 어떻게 해야된담? 근데 그거 알아? 피오라가 안타해야되는거면 지는거야 피오라는 사이드만가면 돼 오케이 욕 먹었으면 됐어 흐음 하나 둘 셋 넷 너네가 바텀 그렇다는 것은? 탑 2차를 밀어야 된단 소리다 탑 롤노노와 박나나 출동 오케이 됐어 아 아 못 밀었어 이 자식이 장난해? 야 야 따 어어 진짜 아깝다 개 잘했는데 아 깝이온 그래도 많이 뺐다 롤노노 많이 뺐다 그래도 2차 밀었으니깐 좋았어요 아 못먹었어 어어 미드를 막아줘야되나 저걸 어떻게 해나 저걸 봐줘야되나 음 탑을 계속 밀어봤자 할거 없긴 한데 오 잡았다 나이스 어 롤노노와 박나나 택악 하하하하 잡을만 하지않나 액션 음 절대 안되지 음 뒷 요내냐 음 굿 이게 이게 돼야돼 피오라할때는 본델가 버텨줘야 사이드에서 무조건 이득보잖아 피오라가 이거를 해줘야된다고 박오라 아직 안죽었다 나 바텀감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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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텀감 땡님 탑 좋아하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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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1분 음 루시안이 이쪽이고 뭐 있는거 같은데 이게 이럴거 같았다 아이 아이고 이거 이럴때 바론을 쳐야지 나한테 붙지말고 이럴땐 바론을 쳐야지 나한테 붙지말고 이럴땐 바론을 쳐야지 이럴땐 아 답답사네 그러니까 4명 다 왔는데 바론 갔어야지 미다 한타 한번 해보자 한타 한번 내가 껴볼게 어떻게 되나 나이스 이 자식아 이 이 자식아 카이사 잡았다 아우 아파 오 1회 굿 나이스 좋은데요? 나이스 아이구 박세라 아유 힘들어 아 마쇼템 가긴 해야겠다 주포가 주포가 그냥 냅다 주포 람머가 혼자 이거 무는게 괜찮은건가? 일단 기절 들어갔고 카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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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? 오 나이스 카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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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긴거 같으은데요? 어 된거 같은데? 어허 이 녀석아 안되지 아 좋았습니다 아 지렸다 너무 힘들었다 아 부벌이 굉장히 즐거운 한판을 했나 본걸 굉장히 뿌듯해하네 아 오랜만에 바골아 때리 어 진짜 오랜만에 했다 구워 에스뿌리아 꼬리좋아 꼬리좋아 마오야 개웃기네 어 고생했다 어 다 놔줬어 세상에 개웃기네 백님 탑좀치네 우케 사실 피오라 원재밤 근데 골드힘 오늘은 몇가지 하겠어 아불고야 막판 잼썼잖아 막판 짓마 왜 또야 안돼 안돼 기분은 기분좋을때 자야지 한판 좋게 이겼잖아 아 샤코 아 그건 인정이긴 한데 아 아 알았어 한판만 더 하고 가자 아기다 이기면 스킨 사줄게 아니야 필요없어 야씨 나한테 스킨 사준댄다 야 내가 너보다 돈 많아 아임말라 아 개웃기네 아 개웃기네